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. 내일 상장하는 이 DS 단석 미리 정보도 좀 알고 어떤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하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DS 단석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 청약을 좀 받으신 그쵸?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올해 2023년에 마지막 IPO죠 이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지금 이 DS 단석이 올해 일단 마지막이고 또 최근에 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나 블루엠텍 LS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도 현재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머트리얼즈 회사들 주축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자 주가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고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자 상장 직후에는 떨어졌지만 현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자 미친듯이 지금 맨날 신고가를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이 IPO 관련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나쁘지 않다 그쵸? 덕분에 상장 이후에 이 주가 상승률이 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S 단석도 우리가 좀 크게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종목이고 자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대량적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청약금 청약 증거금이 와 15조가 몰렸어요 자 이 정도 자금이 지금 얼마 정도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넘버 3라는 거죠 그쵸? 자 청약 증거금이 지금 1, 2위가 원래 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 휠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 다음으로 지금 청약 증거금이 가장 많이 지금 몰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청약 증거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자 상장 이후에 한방이 쫙 올리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처럼 자 상장 이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한번 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와 미친듯이 상승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 단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일단 내일 좀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좀 정확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LS 머트리얼즈나 자 에코프로머티 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상장 이후에 자 엄청난 지금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금 이 DS 단석도 같이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DS 단석에 대해 지금 엄청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DS 단석이 지금 이 바이오 디저에 관련 자 이 친환경적인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 배터리 리사이클 이렇게 조금 친환경적인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자 굉장히 좀 주봉을 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또는 이제 광물 쪽으로 이렇게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게 DS 단석의 중요한 정말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이 자 12월 2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이 DS 단석은 내일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 드디어 이제 상장을 좀 합니다 근데 내일 상장을 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주가 흐름과 자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DS 단석이 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에코프로 머티와 또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와 어떤 내용이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정말 저에게는 좀 힘이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 뭐 엘에스머티 뭐 블루엠텍 뭐 이런 기업들 제가 이미 현재도 이 채널방에서 이렇게 대형 전략들 자 매수매도 타점 그쵸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타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엘에스머티니얼즈 매도 안내 그리고 살짝 올려보면 자 블루엠텍 매도 안내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채널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런 IPO 기업 그쵸 IPO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좀 다루면서 우리 가족분들 좀 수익 낼 수 있도록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 블루엠텍 뭐 엘에스머티니얼즈 수익구간 이렇게 좀 수익 볼 수 있게 좀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 채널방에 계신 분들처럼 제가 추천드린 매매 타점 잘 따라오셔가지고 지금 기분 좋게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나 뭐 엘에스머티니얼즈처럼 이런 종목들이 자 급등이 나온 것처럼 이 DS 단속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번 시장에서 큰 흐름을 같이 탈 수 있겠고요 자 엘에스머티니얼즈 잠깐 좀 보시고 가실게요 자 상장 당일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냐면 자 상장 초반에 막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눌림목 자리가 한 번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DS 단속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자리를 정확히 잘 잡아주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청약을 못 받았고 자 신교로 좀 매수를 좀 노리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자 상장 이후에 이 9시에 9시에 바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짜 절대 안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눌림목을 줬을 때 그쵸 눌림목을 줬을 때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캔들 은봉이 뜨고 나서 자 양봉을 바로 만들어 준다거나 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바닥을 좀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은봉이 나왔지만 이 은봉을 일단 잡아먹는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을 때 저점 자리 이 저점 자리를 깨지 않거나 이 저점을 이미 형성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잡는 겁니다 자 이런 바닥 자리가 안 나왔을 때는 절대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결국 이렇게 상승 이후에 눌려줬을 때 들어가야 된다 눌러줬을 때 들어가서 자 매수가 들어가는데 바로 올라가 주면 땡큐고 만약에 이 저점 자리가 깨져버리면 바로 매도 하시면 돼요 자 깨지면 바로 매도 자 이해 되셨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매의 기준선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자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는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이런 이탈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자 그때 바로 매도 던지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손실이 크지 않아요 왜냐 이 정도의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라는 거고 왜냐 이렇게 또 올라가 주면 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DS 단속도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 전략을 짜면 청약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그냥 바로 올라가 주면 좀 더 가져가시고 자 바닥을 잡아주는데 이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를 재차 한 번 더 깨게 되면 청약 받으신 분들은 자 그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자 금액이 얼마 많지 않다면 그냥 수익을 좀 내시고 다시 다시 한 번 잡는 거를 좀 권장드리는 거예요 그쵸? 다시 잡는다 이해가 되셨나요? 근데 만약에 이제 저점을 한 번 잡아주고 그냥 쭉 올려버리면 굳이 일단 뭐 팔 필요는 없죠 그냥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더 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이 DS 단속 관련해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LS 머티리얼즈도 상장 당일에 자 보여드릴게요 자 LS 머티리얼즈 언제 상장했습니까? 12월 12일날 상장했어요 정확히 12월 12일날 제가 오전 9시 3분에 그렇죠? 이렇게 자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수익을 좀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S 단속도 제가 바로 이 채널방에서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도와드리면서 안전하게 좀 상장 당일부터 자 12월 22일날이죠 이제 뭐 내일 상장이 되는데 상장 당일부터 오전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청약 받으신 분들은 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타점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채널방 무조건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채널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 관련된 이런 대응 그리고 상장 당일부터 우리가 언제까지요? 자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신규 매수 타점까지 자 정확한 맥점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DS 단속자 관련된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좀 원하시면 자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? 010-4903-7423 자 구독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구독 그쵸?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자 문자로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문자 좀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좀 해서 자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저한테 진짜 정말 많은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다 일괄적으로 승인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채널방 링크만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을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일일이 승인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-4903-7423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DS 단석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자 2025년까지 어디서 자 어디서요? 자 IRA 이 IRA 이제 법안에서 이 중국산 광물의 의존도를 낮춰라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물에는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런 광물로 이제 인해서 만들어지는 소재들이 자 현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뭐 전구체라든지 그렇죠? 뭐 음극재 그리고 뭐 양극재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중국산 광물의 소재에 영향력을 90%가 넘는 자 이런 비중을 갖다가 25%로 미만으로 무조건 낮춰라 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죠? 명령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니네가 자 25% 미만으로 낮추지 않으면 자 보조금도 얻고 자 세금공제도 얻고 자 세액공제도 안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IRA 법안을 통해서 이 중국산 광물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터리에 뭐 전구체 뭐 양극재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전구체만 보시더라도 자 중국산 광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? 실제로 지금 모든 배터리 기업들 자 전세계에 자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90% 정도의 이런 비중이 이 중국산 지금 광물이 좀 투입이 된다 근데 이거를 중국산이 아닌 곳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? 자 에코프로머티 그쵸? 뭐 포스코홀딩스 자 디에스 단석 자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 광물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어디서 확보를 하냐 뭐 물론 뭐 인도네시아에 광산이 하나 있죠 그쵸? 인도네시아에 뭐 광산 파가지고 뭐 광물을 좀 캘 수도 있겠지만 이 폐배터리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자체를 자 분해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광물을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배터리가 중국산 광물을 일단 제조를 재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쵸? 가공을 다시 한 거죠 이 가공을 한 장소가 어디예요? 그쵸?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이 광물의 출처가 바뀌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줬을 때 이 중국산 배터리로 만들어줬어도 이 폐배터리 사업을 자 우리나라가 일단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 배터리를 분쇄를 하면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산 광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자 국산 광물이다 자 이해가 되셨죠? 배터리 기업들이 이 에코프로 머티와 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에코프로 머티와 왜 관련성이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 또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산 광물을 좀 다 빼내고 우리나라는 누구하고 우호 관계 있죠? 이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중국산의 광물을 대체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이 규모가 자 어마어마할 텐데 이 규모 자체를 다 온전히 커버를 하려면 이 배터리 기업들이 무조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? 그게 바로 DS 단속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말 팩트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DS 단속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쵸? 그래서 이 DS 단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종목이 좋은 것 같습니까? 솔직히 뭐 어떤 기업이든 뭐 흑자가 나든 뭐 적자가 나든 결국은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거지 나한테 손실을 주는 종목은 솔직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? 뭐 삼성전자 뭐 SK 진짜 기업들이고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한테 이렇게 수익을 안 주면 나한테는 이 기업은 안 좋은 겁니다 그쵸? DS 단속 자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100%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같이 하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의 장치예요 장치 그쵸?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빨리 매수를 할 수 있고 하락이 나왔을 때 자 단 1분이라도 빨리 매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수익을 무조건 챙겨 가실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진짜 지키면서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자 이 채널방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010-4903-7423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채널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내일 어쨌든 상장을 합니다 자 오르건 빠지던 어쨌든 이걸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 채널방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뭐 어차피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 그게 매수 타이밍이든 매도 타이밍이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이 기준선을 확실히 나눠서 좀 해야 됩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